한국 최초로 무동력 버트로 단독 세계 1주에 도전한 항해사 김승진씨입니다. 그의 도전은 지난 2014년 10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00일이 넘는 기간, 3만 킬로가 넘는 거리, 항해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항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구가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 항해가 아닐까. 아라파니오 선장 김승진씨입니다. 아라파니오 선장 김승진씨입니다. 김승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룬 무기항, 무동력, 무원조 희망항의 요트 세계 1주. 2014년 성공해 210만 충남 도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승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룬 무기항, 무동력, 무원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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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원조 희망.